진아야 노래 괜찮나요?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진아야 진아야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는 오다가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벚꽃축제를 하냐고 생각했는데 나무에 벚꽃은 다 떨어졌지 이렇게 이쁜 벚꽃들 깔려있어서 벚꽃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웃음꽃이 더 벚꽃보다 이쁜 꽃인 것 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해도 될까요? 네 인심도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충청도 아니에요? 그것도 옛날인가 봐요 옛날에 가수 선배님들이 그럼 충청도 가면 그렇게 박수가 늦게 나오고 그음이 늦게 나온다고 하더니 이미 경상도 왔는 줄 알았어 이렇게 즉각으로 즉시 즉시 대답하며 진정하게 고마워 감사드리고 다음 곡은 이번에도 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헛살란네 한 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헛살란네 들려드릴게요 박수 많이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